네 안녕하세요 11월 2일 아침의 묵상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이 누가복음 1,2장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에 구조적으로 병행되어서 배치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꽤 동떨어져서 요한의 탄생이 57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의 탄생 예언이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있고 요한의 탄생이 57절부터 진행된다는 것은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는 내용을 분리해서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 예언과 예수님의 탄생과 병행되어져서 배치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두 어머니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그 내용을 중간에 넣어서 이 뱃속의 아이가 뛰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서로 엮기 위해 구조적으로 이 내용을 좀 분리해서 배치했다 또는 병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요한의 탄생과 사가리아의 창자에 대한 내용을 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8일 만에 한례를 받았고 보통 후기 유대교인들이 이 관습에 따라서 한례를 받는 날에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이 천사의 지시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했는데 6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척 중이나 이런 이름을 보통 가진 사람들로 이름을 짓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가리아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사가리아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인 사가리아의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짓자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같이 함께 있었던 이 사가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아 생겼던 이를 기억하고 또 사판의 이름을 써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정하자라고 엘리사벳과 이 사가리아가 강력히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이 64절에 사가리아의 말을 잃었던 그 사건에서 회복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자 놀랍도록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가리아가 이 회복된 찾은 목소리를 통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복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 무의식적인 반응을 통해 일어나는 두려움이나 놀라움이나 충격적인 이런 강력한 체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어쩌면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이 두려움 무의식의 반응이 이 요한이란 아이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특별한 자로서의 무대를 설정해주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가리아는 성령의 감독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67절부터 79절까지 사가리아의 노래 예언이 이어집니다 이 예언은요 이 사가리아의 노래 예언은 사가리아의 찬송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요한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스라엘이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일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사가리아의 노래의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자비를 베풀어 속량하여 주심으로 이 예언자들로부터 약속된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때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역할로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다한다라는 것을 이 사가리아 아버지가 노래로 예언합니다 78절 79절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느님의 통치와 복을 가져오실 이 메시아 왕의 오심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가리아의 노래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이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모습 자라면서 마음이 굳세워지고 예언자로 이스라엘 앞에 서기까지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으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세상을 뒤엎는 이 놀라운 일은요 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방향이나 또는 사건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예측하고 또 미리 내다볼 수 있는 힌트가 우리에게 넉넉히 있다면 하느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품고 또 바르게 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분명하게 대답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그 힌트가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노래 부르는 자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지 어떤 대답으로 어떤 삶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지났지만 북촌의 어둠 속의 대화라는 곳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백여분간의 극단적인 이 어둠 속에서 체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에 적응하는 이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로드마스터의 안내를 따라 이동하면서 걸어야 하는 이 상황 속에 중반부로 접어드니까 로드마스터의 안내 목소리와 또 그 공간을 이루는 소리가 이제 처음보다는 선명하게 들렸고 걸어가는 데의 두려움도 처음보다는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텀빈 공간처럼 막막할 것 같았던 그 공간에 소리가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세상이 끊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 자리를 그 세상을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 그 다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존재 되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어둠이 절망적이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유일하게 그 체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어둠 가운데 빛이 있다라는 것 어둠의 빛은 그 빛이 햇살이나 이런 조명이나 정말 반짝이는 것이 아니어도 빛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일상의 목소리로 온기로 또 마음으로 우리의 로드 마스터인 예수님을 따름으로 어둠이라 말했지만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마음 속에 다른 소중한 것들로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채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어둠 속에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나를 비추고 또 우리의 길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빛으로 밝혀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정해둔 순서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누추한 곳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곁에서 거꾸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해 천천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누추한 곳에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직면하고 나의 불의에 나의 가난한 마음에 죄송하지만 나의 죄악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평안의 목적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